그렇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요.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입니다. 수능은 극복을 하려 하는 자세부터 시작되는 것이야. 그래서 이 수능을 향한 이 몇 개월간의 준비 기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이 기간을 효과적으로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드디어 우리 버저블 실전 모의고사. 모의고사 시작됐습니다. 이 버실모에 대한 퀄리티는 아마 여러분들 선배라든가 주변의 소문으로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고 선생님 자부합니다. 그리고요. 지금부터가 파이널입니다. 이 버실모 강합니다. 빡빡합니다. 각오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왜? 보통 이제 우리가 1년의 준비 기간에서 1차 모의고사, 2차 파이널 모의고사 진행을 하는데 처음엔 좀 쉬운 문제를 하다가 점점 이렇게 뭔가 고급스럽고 수능스러운 이런 문항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아니더군요. 결국 나중에 9월, 10월에서 파이널 시기라 해서 갑자기 문제 만나고 당황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강하고 빡세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전범에 대한 개념이 준비가 되었고 또 혹은 우리 함께 스페셜 골드의 개념 강제가 마무리되신 분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극복하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진 자만이 함께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여기서 점수 뭐 틀렸다 틀렸다. 어 난 아닌가 비어.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서 50점 만점에 20몇 점? 네! 그 과정을 극복하면서 밟아 나가는 것이 버실모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절대 오해하지 마. 이 버실모는 자신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내가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야? 그게 아니에요. 왜? 그냥 무방비 상태로 6평 들어가서 9평 들어가서 또 수능장 가서 그냥 문제 앞에서 당하지 말고 지금부터 바로 평가원의 퀄리티를 자랑하는 버실모와 함께 이 문제에 적응하도록 노력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일단 이 버전시점 5위에서는 그렇죠. 현수는 물류안의 경향에 그대로 맞춰서 최대한 노력으로 자체 제작하고 또 검토도 정말 심혈을 위해서 검토했기 때문에 거의 오류, 뭐 거이란 말을 부칙해요. 오류 없어요. 그리고 또 서울대 대학원생들, 물리학과 대학원생들도 검토에 함께 참여해서 정말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해서 검토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한 퀄리티를 자랑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문항이 나온다, 적중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바로 이 문항을 뚫고 가려는 자신의 습성을 지금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해석적 사고력의 하이퀄리티. 왜? 여러분 사실 필답보사는 그 사고력과 창의력과 해석하기 위해서는 결국 문장해석력밖에 없죠. 그리고 실제로 언어구사력. 그래서 1, 2, 5시부터 그렇게 어려운 언어영역, 국어영역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이 언어구사력이 결국 사고력과 창의력의 밑거름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리라는 것 자체도 저희가 수업 중에 많이 하죠. 물리는 국어라고요. 바로 사실 해석적 사고력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수능이란 건 절대 안다고 해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래야 점수가 구현되는 게 아닙니다. 꼭 명심할 것은 수능이란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 그 이상이랍니다. 아는 만큼 점수라는 게 아니고요. 문제 많이 풀어서 풀이법을 준비했다고 점수라는 게 절대 아니랍니다. 사실 수능이란 건 전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수능 문항은 은근히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는 매우 어려움으로 돌아야죠. 이유는 기본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 기본을 체크하는 부분에 있어서 포장을 잘 잘 살살 걷어내는 그것이 바로 해석이라는 것인데 아는 거 가지고 풀려고 해요. 그래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이 버실모도 해석적 사고력을 최대한 담아놨고요. 또한 지금 우리 이 교과에 대한 마지막 수능이죠. 그래서 기출에서 이미 다뤄질 것 대부분 다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기출 풀이의 소모적 풀이에 매달려서 기출에 나온 데 불과하고 그냥 문제 한번 풀어봤다. 풀리법에 얽매다 보니까 같은 설정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기출에서 바라본 예고의 문항들. 어차피 돌고 도는 겁니다. 그 안에서 진행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기출에서 다시 한번 이제 재구성 출제를 해봤고요. 또 우리가 이제 EBS 교재 EBS가 되도록 하자라고 말씀드리죠. 그 이 교재 속에 문제의 설정 속에 녹여져 있는 설정을 끄집어내서 문제로 탄생을 시킵니다. 여러분들 이 스특이나 수환 교재 같은 경우에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죠. 그 안에 들어있는 설정을 가지고 진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석적 사고력과 기출 그리고 또 EBS 교재 속에 숨어있는 설정들을 이용해서 문항을 만들었고요. 난이도를 좀 굳이 얘기한다면 절대 여러분 선생님이 얘기할 때 이거 명심해. 절대 꼬아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틀려놓고 꼭 그 부분은 지엽이다. 그 부분은 수능 점수가 지엽이 되는 겁니다. 아니 교과서 내에 있는 내용이 왜 지엽입니까? 교과서 내에 있는 구석구석 이런 거 몰랐지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몰랐지 이게 아니란 말이다. 딱 교과서에 핵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출제해서 문항화 시킨 건데 이것을 자기가 접해지 못했다 그래서 지엽이다. 이런 말하면 안 되겠죠. 뭐 작년에 예를 들면 작년에 너무 쉬웠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쉬우면요. 만점 받기 어렵습니다. 물론 전국의 만점자들은 많았지만 오히려 평소에 물리를 잘한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더 많이 당했습니다. 왜?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는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3번이었나요? 그 핵발전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많이 다루지 않았다 이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 만났으면 지엽이다.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풀었던 맨날 시중에 떠도는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문제를 외웠는데요. 이 정확한 교과 내용인데 나왔을 때 자기가 본 게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지엽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결코 지엽적인 내용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또 교과의 핵심이면서 반드시 꼭 여름 뚫고 가야 될 그럴 부분들로 자체 제약된 그런 문항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6평이나 9평의 난이도에 곱하기 한 1.3 내지 4를 하시면 됩니다. 거꾸로 이 버슬머에 곱하기 0.67를 하면 6평, 9평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6평, 9평의 곱하기 0.6으로 하면 난이도가 낮아집니다. 그게 수능이에요. 그러나 정반대로 수능은 체감 난이도가 합치면 오히려 10배 이상의 난이도가 되는 거죠. 자 이건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 쉬운 문항이지만 그 긴장감 속에 갖춰진 실정 가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래서 연습도 준비할 때도 빡빡하게 하셔야 돼요. 빡빡하고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난이도에 맞춰서 했다가는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슬머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1, 2, 3페이지에 한 문항 정도씩을 즉 세 문항을 쉬어가는 문제로 교체하면 세 문항 정도를 네 문항 내지 세 문항 정도를 쉬어가는 문항으로 교체하면 6평, 9평 난이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왜 쉬어가는 문제를 많이 만들지 않았느냐. 우리 비싼 시간, 비싼 수업료 들어가면서 비싼 공을 들여가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그저 그런 문제 만나면 안 되겠죠.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양질의 문제를 만날 수 있도록 또 한 가지 목적은 빡빡하게 준비하라고. 그래서 여기는 30분이 원래 우리 시험 시간, 제한 시간이지만 우리는 40분 제한 시간으로 준비합시다. 그것도 빡빡할 겁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하였고요. 특히 매뉴얼 물론 제가 뒤에 수업 활용을 위한 수업 활용 OT를 따로 또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영강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일단 전체의 매뉴얼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버실모는요. 반드시 정해놓은 날 계획 실시하십시오. 여러분 보통 문제집 풀듯이 하면요.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문제집 풀듯이 하지 마시고 스스로 시험이라는 긴장된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계획된 날 정확하게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빨리 풀려 노력하지 마시고 마치는 연습하시고요. 시간, 제한 시간은 40분. 이것도 빡빡합니다. 해보세요. 그래서 40분에 마치는데 시간 관리에 관한 것도 제가 다음 수업 활용을 어떻게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빨리 풀려 하지 마. 만약 지금 빨리 풀려 그러면 그 빨리 푸는 연습은 됩니다. 틀려가면서. 중요한 건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성이 반복이 되고 정확성, 정확성, 정확성이 반복이 되면서 스피드감은 저절로 생기는 것인데 우리들이 너무나 마음이 조급하니까 빨리 풀려고 먼저 앞서는 겁니다. 먼저 정확하게, 정확하게 지금은 맞추는 연습을 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빨리 풀려 하지 마시고 정확성의 반복이 속도감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그게 우리 1년이라는 수능 준비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반드시 정숙이 유지되는 공간 조용한 공간 시험장과 크게 다를 법 없는 그런 공간에 스스로 시뮬레이션을 해놓고 긴장된 순간을 스스로 만드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학원에서 만나서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서로 시험장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하니까 좀 괜찮은데 우리 인터넷,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스스로 정숙 유지 공간에서 정확하게 OMR 카드도 있으니까 봉투 속에 있으니까 검사 이용해서 전산 처리는 안 되더라도 정확하게 찍고 이 OMR 카드를 작성하는 시간도 40초에서 50초는 소모가 된답니다. 자 이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될 다음 강의 수업 활용 오토에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또 이제 문제를 풀고 나면 봉투 안에 들어있는 시험지에 제일 마지막 회차에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 맞춰보시고 그 다음 바로 강의 듣지 마시고요. 물론 가슴은 쓰라리겠죠. 스스로의 숙성 기간이 필요합니다. 뭐 시간, 기간이라고 보다. 그래서 스스로 한번 문제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추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번에는 야심차견 선생님이 손글씨 해설지를 함께 동봉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푼 거를 보고 그리고 또 스스로 추적해보고 선생님의 해설지도 확인해보시고 거기에 아주 여러분 보기 좋게 그 문장에 뜨기를 언더나 치면서 강조사항 생각해야 될 것들 생각의 순서 이런 거 모두 같이 해서놨으니까 선생님이 손글씨 해설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상 최고의 해설강의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설강의를 들으신 이후에 아,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선생님이 강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해설강의에 있어서 그 사이사이에 제가 어떤 특수한 테마가 좀 필요하다면 그 테마에 대한 정의도 좀 해드리는 그런 강의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공부죠. 자, 이렇게 해설강의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반드시 스스로의 수업 대세계 리뷰 노트를 즉, 우리 개념 강좌에서 말씀드리는 백지 복수프 그걸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설명하듯이 그림을 그려놓고 그림만 그려. 텍스트 같은 거 글짓게 하지 마. 글 쓰지 말고 그림만 딱 그려놓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러다. 이건 이렇다. 스스로 설명하는 연습이 반드시 꼭 돼야 돼요. 이 수업 대세계 리뷰 노트 반드시 꼭 정리하시 바라고 이것도 자세하게 제가 수업 활용 오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티 빨리 짧게 하고 또 수업 활용 영상 오티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1회 강의부터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 끝까지 파이팅 하시 바라고 힘들더라도요. 끝까지 힘들더라도요. 끝까지 확인하시고 매진하시고 정진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힘들 때 웃는 자가 일루랍니다. 알겠죠? 자, 파이팅! 자, 먼저 수업 활용 영상 오티 가겠습니다. 오!